한국국토정보공사 와우, 면! 면 다 했어? 됐어! 아, 비빔면 하려고 그러는 거로나? 잘, 잘 익었더라. 면은 일단 여기다... 말려놔야 돼. 이거 바로 만들까, 이거? 어, 만들어도 돼. 맛있다. 사실 이거 만드는 거 일도 아닌데? 그거 한번 해봐. 소면 넣고 한번 맛있게 한번 해봐. 참기름 살짝 넣어가지고. 뭔지 알지? 소면 이거, 장 이거 망하면 이거 뭔지 알지? 아, 예. 참기름, 간장. 자, 지금 L. 하나. 둘. 셋. 내가? 네. 아니, 저기... L씨가 폼이 뭔가를 해도 잘하시네. 그렇지. 야, 상추 어딨어? 여기 있어. 상추 맞나? 상추? 줄게, 잠깐만. 많이는 안 낼게. 많이 넣어도 돼. 아이씨, 맛있겠다. 반장 비빔국수... 뭐야. 그냥 맛있지. 먹어볼 사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거. 아하! 맛있어? 나도. 성견아. 그래. 왜 이렇게 원래 쫙 뺏다는데. 맛있는 거 아니야? 맛있겠다. 눈동글. 홍구멍장. 맛있지? 뭘로 만든 거야, 이거? 맛있는데. 야, 이거 먹자. 이거 맛있어. 뭔데? 야, 너희 잘했다. 야, 이거 맛있다. 야, 하나 됐어. 자, 그만! 보장입니다, 보장. L이 뭘 손대면 이야, 그냥 보장이네. 요리. 해루질. 다 잘하네.